자연과 환경의 대안주로 결국엔 어쨌든 부동산 또 개발이 핵심일 것이다 라는 의견 이런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두 분이 한 종목씩 주셨는데요. 한 분은 한국 가구를 주셨고 다른 한 분은 LX 하우시스를 대안주로 알려주셨습니다. 과연 한국 가구 LX 하우시스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아까 자연과 환경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주셨겠죠. 네 그게 답이겠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이번에 또 정책적인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가구 쪽 또 하나의 변화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와 함께 또 이제 윤 당선인 같은 경우도 주택공급 규제 완화를 위해서 같이 이어가겠다 협력하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섹터가 어떤 가구 업체인데 좀 더 연밀하게 보게 되면 가구 OEM도 같이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56년 동안 가구를 만들었네요. 장인정신이 뛰어납니다. 진짜 한국 가구네요. 네 한국의 가구네요. 그래서 가정용 가구 사무용 가구 호텔 주문용 가구 이런 쪽이다 보니까 오히려 주택 경기와 좀 더 밀접하게 연결되는 측면들이 높다라는 쪽에서 국내 위태각 생산 OEM 쪽과 수입 유통 같이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뭐 휴양 찬란한 가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만 해도 10개가 넘어가고 있고요. 게다가 어떤 예전에는 단순하게 OEM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디자인이 충분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쪽에서 디자인을 제공하고 모던, 클래식하고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재원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주목하고 있는 게 약간 식품 관련된 회사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디저트 쪽이나 냉동 생지, 냉동 생지가 뭐냐면 빵이죠. 빵인데 이거를 먼저 다 만들어 놓고 에어프라이어에 넣기만 하면 방금 구운 빵처럼 바삭바삭 아사삭 이렇게 먹는 빵인데 이쪽에 대해서 성장이 상당히 놀랍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까지 다 감안해서 연결 실적까지 보게 되면 작년 매출이 930억대, 한 20% 늘었는데 영업익이 40% 늘어서 149억대까지 실적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시총은 1천억이 안 되고 있고 게다가 주당순 자산이 9천 원대다 라고 하게 되면 재무 구조 상당히 우수하고요. 가구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거의 없는 상태 쪽에서 유보율이 상당히 높다는 쪽도 부각을 받는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가구를 저평가되어 있고 견실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정태근 팀장님은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재개발 관련된 종목으로 LX하우시스를 주신 겁니까? 김희수 대표님 말씀대로 주식으로 돈 벌어서 부동산 해야죠. 그래서 LX하우시스인데 재개발, 재건축 쪽은 지금 현대건설하고 GS건설이 꽉 잡고 있거든요, 시공권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길 13구역 같은 경우에도 시공권을 GS건설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사뿐만 아니라 LX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재건축 시장을 거의 꽉 잡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재건축 시장에 12만 가구 중에서 6만 6천 가구를 LX하우시스가 다 가져왔어요. 프리미엄 창호 수주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주권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60% 정도 되는데 수주 금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70%를 거의 LX하우시스가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되면 또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브랜드를 많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대표적으로 수주 상당히 많이 따고 있는데 아파트가 고급화가 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 같은 경우도 당연히 고급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LX하우시스가 전략을 상당히 잘 잡은 게 프리미엄 창호. 그렇게 해서 프리미엄 아파트에는 프리미엄 창호 이런 공식을 만들어서 상당히 많이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제품들을 정상적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한남동이나 상북동 이런 고급 빌라, 부천이라고 그러죠? 이쪽 같은 경우도 분양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조금 전에 서울시 얘기하셨는데 서울시와 정부의 합작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번 정권에는 화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종목들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저는 LX하우시스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부동산 재개발 시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가구 종목과 관련된 종목을 LX하우시스를 주셨습니다. LX하우시스 그러면 가격 전략을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LX하우시스가 최근에 어쨌든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 전보다는 확실히 가격은 좀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건설주가 먼저 튀어나가고 LX하우시스는 좀 따라가는 양상인데요. 어쨌든 지금 6만 천 원대 부근에서 기간 조정 양상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6만 원에서 6만 천 원 정도 한번 밴드를 설정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7만 9천 원, 손실가는 5만 8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시세가 분출되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절하게 좀 잡아보자는 의견. LX하우시스의 가격 전략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의 한국 가구도 체크해볼까요? 네,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막 벗어나려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직전 고점대에 대해서 저항 매물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한 6,500 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할 것 같고 최근에 거래량 늘어나면서 변화가 그래도 꾸준히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좀 길게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지권 확보하고 움직이는 자리라고 하게 되면 지난 고점대 부근이 한 7,700원대까지는 시도가 들어올 것 같고요. 손절가는 5,950원대로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어갔던 중기 지지권이 이탈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가구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부동산과 재개발, 건축 이런 쪽으로 시장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은 공통적으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러면서 한국 가구와 LX 하우시스 과연 두 분의 말씀처럼 좋은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해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뉴욕 시장의 상승을 멈췄고 어제 우리 시장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대표님? 어제 선반영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한 변화 없으면 또 반등 시도가 나올 텐데 지수보다는 종목이 더 센 장 같고요. 종목이 좀 터무니없는 종목도 많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이럴 때는 간다고 해서 다 쫓아가신 것보다 내가 입맛이 맞는 종목, 내가 보던 종목들 쪽에서 집중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균 팀장님은? 저도 시장보다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로 비롯된 테마, 로봇하고 메타버스죠. 그리고 리오프닝, 정책 관련주. 아마 이게 시장 중심이 되게 되면서 업체락 뒤체락하게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순환매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삼성이었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리오프닝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순환매로 정책 관련주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만 잘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시장이나 지수보다는 종목 흐름을 잘 파악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세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